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궤를 섬기고 있는 설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라의 국민은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곧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자유요 이 자유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 구속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속박은 얽매이는 것이요 자유는 그 얽매이는 것을 벗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우스비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은 진정한 자유란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존적 공허가 선한 의미로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들의 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요 내적 자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교포 3세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독립을 하고 미척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을 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모두 다 북한에서 세운 조선학교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우리 살기도 바빠서 일본에 잔류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육대학을 나와 교생실습으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많은 눈동자의 어린 학생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더 좋고 모두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조선이 남조선보다 더 잘 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체험했습니다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작가 솔세니치는 그의 유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을 통해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가 소련 당국으로부터 추방되어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소련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살다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게 된 솔세니치는 서구 사회의 자유를 방종하는 삶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유 없이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방종하는 삶의 혼란스러움이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사실상 갈라디아서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핵폭위 선언으로 세계 평화의 밑그림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정을 통한 복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유의 모습과 속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벗었으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은 여화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책감 때문에 속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죄 문제 해결 방법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여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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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